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너 어따 써먹으면 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 홈 미니 이 구글 홈 미니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글에서 유튜브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독한 사람들에게 프로모션으로 이걸 무료로 나눠줬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나 봐 재고가 남았나 봐 그냥 뿌리더라구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깔아야 돼? 어떻게 깔고 깔 수 있지? 그냥 깔아야겠다 아 몰라 그냥 깔아 떨어질 뻔했다 됐어 괜찮아 뭐 이런 쓸데없는 거? 그리고 와 이거 220불 짜리다 한국 거에 맞는 걸로 왔네요 미국에서 온 거라 이거 11자 그걸 들어왔는데 맞는 걸로 왔어요 괜찮다 이것도 이쁘고 본체를 봐야지 생긴 거 심플해서 괜찮은 거 같아요 오늘 집에 났을 때 그렇게 위화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TV 앞에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질은 패브릭 재질 그런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밑에는 당연히 고무고 바로 연결해 볼게요 불 들어온다 불 들어온다 오 불 들어왔어 불 들어왔어 오 뭔가 치니깐 됐어 구글 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려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구글 홈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알았쌍 나도 웬만하면 매뉴얼 안 보는 편이거든요 전자기기 사면 딱 직관적으로 잘 만들었네요 자 구글 홈을 깔았고 이제 뭐 애드하면 될라나? 뭐라 하면 돼? 셋업, 뉴 디바이스, 마이 홈 아 이제 뭐 찼나 보다 로케이션 켜야돼? 실도 없이 런걸 키를 오케이 켰어 자 뭔가 찼냐? 어 뭔가 쭉쭉쭉 탐색을 하는데 오 구글 홈 미니 찾았대 오케이 예스 오 이렇게 알아서 찾는구나 오 뭔가 스피커의 색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오 틀렸어 그리고 거실이니깐 다이닝 오케이 그래 아 이제 와이파이랑 연결하네 집에 있는 와이파이랑 그렇게 연결하는 것 같아요 얘 알아서 하네 막 내가 비번 입력하고 그럴 필요 없네요 그냥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로 알아서 지가 알아서 하나 봐 뭐야 다시 음 계속 찾고 있어요 오 됐다 넥스트 내 목소리 입력하나 보다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구글 플레이 마이 워크아웃 플레이리스트 오케이 구글 Where is the new sports office? Hey 구글 What time is the sunrise? 넥스트 이거 미국에서 와서 영문판이네 젠잔 그리고 분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나봐요 그래 Hi I'm your Google Assistant Here to help you throughout your day 아니면 이거 Hi I'm your Google Assistant Here to help you throughout your day 어 내 주소? 주소 좀 적어주시마 어 넷플릭스는 안쓰는데 Not now TV 스피커 오 TV 스피커랑도 연결해줬나보다 오케이 My room dining room 오케이 아 이런 보이스콜 이런 그루콜 뭐 이런것도 있나보네 아 싫어 안해 귀찮아 오케이 오케이 너 땡스 음 그리고 뭔가 서비스들 어 보이스콜하고 유튜브 뮤직장도? 오케이 컨티뉴 아 이제 해볼까 Hey 구글 폰이 들으면 안되지 폰 말고 잠깐만 죄송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야 내가 부른건 영어인데 왜 대답을 왜 한국으로 해 자 이제 오케이 구글 What's my name? Your name is John 음 제가 영어 발음이 그렇게 썩 좋은건 아닌데 다 알아듣는거 같아요 Hey 구글 Play some music Play some music on YouTube music You can always feel free to ask What song is this? 오 스피커 괜찮은데 생각보다 오케이 구글 볼륨 반으로 줄여져 오 잘 되는데 오케이 구글 부천시청에서 역삼려까지 얼마나 걸려 오전 12시 10분에 대중교통으로 출발할 경우 약 1시간 22분 소요됩니다 와 생각보다 똑똑한데? 스피커도 괜찮아요 마이크를 스피커 쪽으로 대고 한번 음악을 재생해 볼게요 오케이 구글 Play some dance music without copyright Check out this no copyright dance music station on YouTube music 오 바로 찾아준다 그리고 볼륨을 이렇게 앱에서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도 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도 할 수 있습니다 음질이 잘 녹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음질! 스피커! 괜찮아요! 나쁘지않아요! 매달 유튜브에 돈을 꼬라박은 가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얘도 애매한거지? 오케이 구글 요즘 재밌는 영화 뭐있어? 죄송해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EDM 신나는거 틀어봐 네 유튜브 뮤직에서 EDM 신나는거 재생 목록을 재생할게요 오케이 구글 저작권 없는 음악 틀어줘 저작권 없는 음악 모음 잔잔하고 차분한 감성의 브이로그 브금 20곡 연속 듣기 콘텐츠를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합니다 저작권 없는 음악 틀어줘 오케이 구글 내 일정 알려줘 죄송해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스케줄로 확인해줘 죄송하지만 G Suite 캘린더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더 도움이 되기 위해 새로운 기능들을 배워나가겠습니다 이메일 읽어줘 죄송합니다 아직 이메일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뭐야 바보잖아 음 뭐 결론은 그냥 어디 서랍에 쳐박아둘 것 같네 끝